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어난지 400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4개월 아닙니다. 400개월. 제목, 우리 아들이 지금 35살인데 아직 워낙 철부지 아가라서 키우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원제, 35살 애가 7급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세무사를 하겠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환갑이 지난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요. 아니 작은 놈은 멀쩡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준수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가끔 집에 와가지고 지금 회사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첫째가 너무 속을 썩여서 말이죠.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싫다고 죽어도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자퇴를 하고 바로 재수학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공부는 안 하고 쳐 놀기만 하더니 역시나 수능이고 뭐고 완전 쫄딱 망했고요. 그래도 어디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나 싶어서 제가 알아보다가 결국 지방대를 보냈죠. 죽어도 싫다는 거 이거 정말 겨우 보냈습니다. 그리고 쭉 소식이 없길래 그래도 이놈이 사고는 안 치는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학점 개판이고. 그런데 이게 또 졸업을 하긴 하더군요. 여하튼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중소기업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나 싶더니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영업직으로 이직을 하고 또 영업은 또 좀 잘했나 봐요. 돈벌이를 지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나중에는 월 700 넘게 벌었다며 자랑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좀 안심을 했죠. 그래 적성이 맞구나. 이제 좀 잘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퇴사를 하더니 공무원을 하겠대요. 그때가 저작년 33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 2년이 넘어가는데 1차 합격도 못하고 맨날 술 마시러 나가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준비는 커녕 공부라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이고 저런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계속 이러다가 애 인생까지 다 망하는 건 아닌지 엄마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건 뭐 공부한다는 핑계대고 친척들도 아예 안 만나고. 근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애가 원래 하던 7급이 아니라 회계 공부를 좀 살펴보더니 갑자기 세무사란 직업이 자기랑 잘 맞을 것 같다며 지금부터 세무사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내일 이야기하자 하고 드려보냈는데 애가 또 갑자기 이러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고위직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요. 누가 좀 알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준비에 비해서 그 난이도는 어떤지 또 이게 합격이 되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건지 무엇보다 나중에 그 비전이 어떤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이 아직 돈을 잘 버는 편이고 또 나름 열심히 잘 모아서 큰아들한테 지원 같은 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부에 열악한 환경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이러다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벌써 망했어요 할준마. 2번 모든 지원을 다 끊으세요. 일단 밖에 나가 알바로 뛰게 만들어라구. 되겠으니? 저희 집에 여유가 있는 편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노가도 같은 거 하다가 인생 종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거지요. 이미 종쳤는데요? 이래가지고 바로 후기가 올라옵니다. 원제. 제가 35살 아들한테 용돈을 주는 이유. 그래도 저희 큰애가 운동은 열심히 하고 생활 패턴은 좀 엉망이지만 평소 하고 있는 건 깔끔한 편이에요. 또 제가 주는 용돈도 최대한 아껴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용돈은 애들 아빠가 따로 주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50정도 주고 있는데요. 자기 말로는 이걸로 나름 저축도 하고 또 월 80도 안 쓴대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옛날에 뚫은 거 그것도 열심히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돈을 가지고는 자기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이미 예전에 큰 돈을 쓰기도 해봤고 또 잃어도 받기 때문에 돈 그릇은 크고 그래서 뭐 로또 1등에 당첨이 돼도 지금과 똑같이 월 100 이하로 쭉 유지를 하면서 장기 플랜으로 100억 이상 만들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지밖에 없을 거라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수중에 1억만 있어도 충분히 10억까지 만들 자신이 있답니다. 돈에 대한 감각 사업이나 아이디어는 수천개가 넘치지만 천천히 가기 위해서 일부러 점점은 직업 가질 생각부터 하는 거고 자기 정도 외모면 합격 후 개업을 해도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충분히 장가도 잘 간다며 결혼 걱정도 하지 말랍니다. 늦은 나이에 미인이랑 결혼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고 반드시 보여주겠다는데 아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옛날 직장에서 영업을 뛰며 배운 것들 인생 경험이 되게 많다면서 돈 버는 거랑 사람 대화하는 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용돈 100배로 돌려줄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집도 좋은 걸로 사준다 그러고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보면 애가 지 나름 자제력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소리 치는 만큼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아니 아줌마 그 전에 용돈을 주지 마세요. 맨날 그렇게 팽팽 쳐놀어도 수중에 돈이 차고 넘치니까 공부도 안하고 술이나 처마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좀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나이가 몇 갠데 네 됐으니? 그게요 여기서 편의점 알바까지 하게 되면 공부 이것도 1년 걸릴 거 10년씩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다 혹시 40대 중반에 합격하면 그때 애 결혼 어찌합니까? 누가 시집을 온다고 그 나이에? 아니 5년 뒤에 합격을 한다 해도 고생길이 뻔해 보이는데 여기서 편의점까지 보내면 우리 애 인생 더 망칠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구만? 큰 아들내미가 왜 저리된 건지 할머니가 범인이었어? 2번 아니 됐고 노가다라도 시키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집에도 저런 거 하나 있었거든요? 나이 마흔 넘도록 회사에 3개월 이상 버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간 그래도 타고난 인물은 좋아서 젊을 때 모델을 하겠다느니 아이돌을 하겠다느니 배우를 한다느니 오만 꼴값을 다 떨더니 결국 집안 돈만 쪽 빨아먹고 최근에 결혼까지 해가지고 두 부부가 부모님 돈을 같이 빨아먹고 있어요. 이걸 그냥 냅두는 부모도 짜증나고 또 뭐 필요할 때 돈 구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도 내 부모라 해결을 해주고 나면 이게 결국 다 그 인간 카드값이고 여하튼 나는 저련했거든? 쓴이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 당신 둘째 아들한테 저련당합니다. 큰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됐으니? 노가다! 편의점 등등 지금 다들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건 그 말로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삶만 살기에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이거지요. 또 우리 집에 여유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편의점을 차려주세요. 3번 야 엄마가 알아서 대학도 알아봐주고 보내주고 또 대학 때 학비 대주고 신나게 쳐놀았으니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향수를 누리고 싶지만 이제 학생은 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공무원 준비생이 된 걸로 보여요? 됐으니? 애가 그래도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방에만 박혀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가끔 과일 같은 거 가져다주면 딴 거 보고 있을 때가 많고 아니 그냥 제가 들어가는 거 싫어해서 방에 잘 안 들어가지요. 근데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또 밤 되면 수마시로 나가고 예전에 그냥 냅뒀다가 여자 문제로 사고 친 적도 한 번 있어요. 한 번은 집에 몰래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 화장실에 숨겨놨더라고. 아무튼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4번 소름이 서른다섯 살 아저씨를 이렇게 아가처럼 끼고도네 덜 덜 덜 덜 덜 됐으니? 저는요. 저는 더 답답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당장 밖에 내보내면 애가 대충 살다가 죽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그러지도 못해요. 이대로 애 인생을 야생에다 버리면 잘되봐야 들짐승밖에 더 될까 싶고 그럴 거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5번 150 미쳤어요? 일단 용돈부터 끊어야죠. 밥도 그래. 그냥 기본 반찬 김치 같은 겹만 주고 옷도 사주지 마요. 돈이 궁해야 지가 직장을 구해야 할까 이런 걱정이라도 한 번 하지. 안 그래요? 이랬으니? 그게 지금 당장은 미래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대기업 아니면 세후 200도 벌기 힘든 게 현실인데 그러니 뭐라도 7급이든 세무사든 합격을 해야 밖에다 내보내지. 이대로 보냈다간 얘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허우대 멀쩡하고 인물도 좋아서 옷 잘 입혀놓으면 의사 변호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지가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건강하죠. 그런데 이런 애는 어떻게 밖에 내보냅니까? 6번 시작부터 미쳤네. 서른다섯을 키우고 있다고? 헐. 되덜껏. 나도 처음에 35개월 일하는 줄 알았잖아. 더 기가 막힌 건 7급이랑 세무사를 너무나 무시한다는 거야. 아무리 자기 새끼가 이쁘다 해도 세무사 장난치네. 7번. 추가금을 보니까 자식을 망친 건 바로 엄마 본인이었구만. 서른다섯 살 백수 아들내미한테 월 용돈 150씩이나 체매기고 있고. 야 이 거지같은 모자를 매일 바라보는 남편이자 아버지는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 팔아 처먹은 이완용이 확실하구만. 8번. 야 지금 저 아가리에서 10억 100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기가 차고. 또 이걸 은근히 믿고 있는 쓴이는 미친 것 같아요. 9번.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자제력이 있다고 여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마통 뚫어가지고 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10번. 니마. 저도 예전에 쓰레기 인생을 살아봐서 잘 아는 건데요. 이건 그냥 일 안하고 쳐놀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쯔쯔쯔쯔쯔쯔. 이게 진짜 주작에 감도 안 오네. 이야. 뭐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잘 될 겁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